1. 2. 2. 2. 3. 보건 지금이라도? 에라잉! 님들 이거 궁 하면 은신궁 된다! 은신궁이나 한번 해봐! 하하하하하하 재미있긴한데 이거? 어 그래그래 아 이게 아닌데 보고요 이 맛이 아닌데 그죠? 아 보건 취약 좀 떴으면 좋겠다 슬슬 루시안 고르면 보건 안뜨는 버그에 걸리나봐 이게 말이 안 되게 안 뜨네? 나 지금 몇 판째지? 근데 복원 말고 복원 플러스 취약을 하고 싶은데 이건 진짜 확률 개낫겠는데? 그쵸? 소멸로 가자 그냥 은신공 쓰자 은신해서 레전드 내가 은신공 쓰면 어쩔건데 임마 이거 살짝 맛있는데 님들? 공 은신하면 부족인데요? 왜 은신 되냐고요? 그 소멸이 은신 스킬임 근데 이게 원래 공격이나 스킬 쓰면 풀리거든요? 궁을 먼저 쓰고 은신을 딱 쓰면 은신이 안 풀려 한번 빼고 장마 은신해가지고 따라라라라 하하하하하 다음 이게 은신공이거든 은신해서 하하하하 야미 은신하니까 못 때리겠지?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잘가렴? 아 은신은 진짜 좋은데 보니까 그쵸? 은신공은 좋은데 복원이 없으니까 너무 아쉬워 에라잉? 하하하하하하 맛있다 아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님들? 어? 하이윤? 아우 난 계속 도망가야겠는데 그쵸? 은신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은신하면 어쩔 건데 이 녀석아 어? 안보이지? 어 강심 쌓아라 자크야 어 그래그래 아 근데 루시안만한 게 없긴 하다 진짜 아레나 너무 재밌는데? 아씨 님들 저 진짜 증강 선택권 있으면 무조건 살 것 같은 취약, 복원 그리고 방금 나온 소멸 이거 3개 딱 먹어가지고 신성검까지 뽑고 이거 세트로 만원 한 판에 만원 한 판에 만원은 좀 세다 오케이 5천원 아 5천원도 근데 한 판에 녹이기엔 좀 증강 선택권 30일 2830RP 구매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버렸더니 8명 싹 다 복원 루시안 나도 샀는데 상대도 사서 복원 루시안 떠가지고 8명 다 복원 루시안 개노잼 게임 그러면 또 어지럽잖아 그죠? 그니까 살짝 롤인데 FPS가 돼버리는 거야 팔면 안 되겠다 운 좋은 사람만 기분 좋아야지 소멸 취약, 복원 루시안 제발 나아다오 이제 골드에서도 그러면 뽑을 거 하나 생겼다 소멸 뽑으면 되니까 그죠? 가렌? 가렌 전멸 쓰고 오다가 죽어 복원 루시안한테 잠깐만 첫 증강 취약? 야 나왔다 잠깐만 이거 가능인가? 일단 하나 얻었습니다 일단 자고 있는 부모님 깨워서 같이 보는 중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취약 떴잖아 부모님 깨워서 같이 봐야지 아휴 효자야 효자 아아 죽어요? 싸움 자 이제 궁배운 루시안은 또 다르거든요 이제 취약에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어? 드락사를 괜찮긴 한데 여고 가자 공 좀 볼까? 데미지? 흠 아니 이게 치명타 확률이 좀 낮으니까 아직 마치진 않네 그죠? 괜찮아 템 뜰수록 강해져 030 020 레전드 심지어 용의 심장을 먹었어? 넌 손에 좀 오자 아아 아우 아유 너넨 져라 템 증강 그렇게 골랐으면 져야겠지? 취약 효과 뭔가요? 이겁니다 그니까 지속 피해에 치명타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게 궁극기가 지속 피해라 데미지가 늘어나요 그냥 치명타는 아니고 좀 약한 치명타? 45퍼? 원래 치명타는 2배잖아 그래서 복원도 같이 뽑으면 좋아 무대 바로 사주고 임피 추가되면 50퍼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? 치명타 피해량인데 그죠?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네 그래서 임피 먼저 상공이긴 하거든요 이거 들어갈 것 같아서 카르마 잭슨? 에라 모르겠다 더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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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률적 방어도 당장은 세지긴 하는데 일단 육중하님이 후반 볼 거면 낫지 않을까? 고점은 2번이 맞는 것 같은데 궁데미지 벌써 많이 천 잠깐만 미쳤다 지금 경험타임 곧 기lived 구미 오 봄 어 비상 오오 아니 이걸 줘? 내가 좀 잘했더라면 아니 궁이 좀 아쉬웠네 그죠? 어 람머스는 좀 빡센데 잠깐만요 오야 잠깐만 오임 마루카이 탱커 아니었냐 뭐야 이거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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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거든 아 근데 마루카이가 방템이 없네 아하 방템이 없네요 그냥 체력템이네 난 내가 엄청 센줄 알았는데 풍근이었네 갈리오 도발에 맞춰서 해볼까요 한번 에라이 아프다 아프다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다음 드락사르도 한명 잡으면 지정불가 되는거 좋은데 그죠? 어 맞다 아 여기서 은신이나 한번 모아봐 어 야 나왔다 일단 고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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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음 그래 그래 슛 어 야 개망했는데 소우천자 쓰다가 버리자 그죠? 아니 치명타템이 하나가 안되냐 자 은신 무시한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맛있거든요 어 오케이 잡았어? 잡았으면 됐어 어 그래 그래 어 근데 방금 알죠 은신 돼가지고 궁에 맞았지만 이제 추가 딜이 안들어온거 보셨나요? 상대가 어 뭐야 분명 궁 맞았는데 근데 안보이거든 누구세요? 어디 가셨어요? 어 그래 그래 가위 가위 하하하하 이거거든 어? 맛있잖아 그냥 이렇게 할까? 와 딜 미치긴 했는데 지금 잘해보자 에라 모르겠 어? 아니 선임력 뭔데? 아니 이건 좀 오케이 토멸을 차면 해야될거 같은데 그쵸? 어 뭐야 뭐야 오케이 굿 좋았습니다 이겼어? 이겼으면 됐어? 설마 복원? 사비 바늘에 셀끼 요게 이거 좀 세겠다 그쵸? 어? 맛있는데 지금? 복원은 아니어도 취약으로 살짝 그.. 뷰띠 복원에다가 이제 소멸까지 있어서 그쵸? 에라 모르겠다 공 채우고 할게 오케이 자 공 채우고 어? 그래 그래 잘가렴 자 살면 천만원 사비 어?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 어쩔건데 어쩔건데 인마 어 하이유 하오 힘의 주스 탄력의 주스 가볼까 데미지 6만 미쳤다 그냥 저 저 뜨거죠 어? 잘못 썼음 에라 모르겠다 하하하하 저거요? 기지 아 좋았다 갈리오야 아주 좋았어 음 아이유 어? 루시안 팬 뭐야 여보세요 자 이교대 드가자 아이유 뭐하시나요 1등 안해본거요 도연패 스페 같이 CC 강한거 잘하시나요? CC에 공을 퍼부으면 매우 강함 아오케 굿 잘해봅시다 복원슛 아하 소멸 채용시간 이거라도 얻올리긴 아깝다 일단 살린 다음에 싸워야돼 우리 야 얘 잠수다 하하하하 죽어서 화장실 같구나 친구야 아니 볼베야 그럼 어떡하니 하하하하 레전드 와 개맛없는데 그냥 이건 롤 한번만 하자 진짜로 불귀신 오케이 아 근데 이러면 증강에서 쓸 리롤이 없는데 이러면 프리즘에서 리롤 못하는데 진짜 운이 좋아서 프리즘이 나오고 거기서 복원이 한 번에 떠야됨 뭐 개라 모르겠다 대라 모르겠다 뭐요? 슛 이거거든 하하하하 레전드 레전드 리롤 없이 바로 복원 뽑으면 되거든 그죠? 우와 운봐 진짜 정보 이 사람은 아레나 6시간째 하고 있다. 6시간에 한 번 보건이 운 좋게 나온 거다. 어 그래 그래. 야 데미지 보소. 벌써 1만. 꽃비한테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. 어? 이러면 살짝 너무 먼데? 에라 모르겠다. 어쩔 건데 인마. 이거거든. 공 한 방에 두 놈 다. 어 그냥 일자로 서 있으렴. 바로 죽여줌마. 어 여기서 혹시 은신까지? 슛! 가비. 나쁘지 않다 이것도. 에라 모르겠다. 어. 어? 미안. 어? 우와 다행이다. 후. 질뻔 했어. 가보자. 골카? 골카? 골카. 뭐지요? 다음. 허 stain. 오피 Ohp가 방어력? 너 몇인데. 그 어쩌라고. 너 못해? 못. 어? 뭐야? 한 템 밖에 안 나왔어? 뭐임? 가보자. 가보자. 좋아 에라 모르겠다 허허허 아니야 아니 가렌님? 뭐임? 얘 오다가 죽은거야? 좋아세요 GG 저거요 어우 도파민 너무 나와 이거 어떡하냐 어? 근데 장난감이 너무 빨리 나와졌는데 이번판은? 내가 commit해ville 둘 Abend 둘 날아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